제 22화 자꾸 깜빡해서 큰일 났어요 들으십시오 요즘 나이 때문인지 자꾸 깜빡해서 큰일 났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척 섭섭해하는데 어떻게 기분을 풀어주죠? 글쎄요, 먼저 아내를 위해서 멋진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세요 그리고 아내 몰래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해서 같이 주면 보통 여자들은 감동합니다 꽃다발? 왠지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군요 제가 자주 가던 분위기 좋은 식당도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요즘 나이 때문인지 자꾸 깜빡해서 큰일 났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척 섭섭해하는데 어떻게 기분을 풀어주죠? 글쎄요, 먼저 아내를 위해서 멋진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세요 그리고 아내 몰래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해서 같이 주면 보통 여자들은 감동합니다 꽃다발? 왠지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군요 제가 자주 가던 분위기 좋은 식당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